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 증거금률을 일원화하면서 증권사 간 가격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즈가 같아지면 수수료로 차별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CFD는 주식거래보다 수익성이 높은 만큼 증권사들의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차액결제거래 최저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높이는 행정지도에 나선 금융당국. 이에 CFD 잔액 1위인 교보증권을 비롯한 삼성, 한투 등 여러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조정하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조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CFD는 개인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만 얻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이전까지는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최대 10배까지의 레버리즈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40%로 증거금이 상향되면 2.5배의 레버리즈가 최대입니다. 증권사별로 달랐던 CFD 증거금률이 일원화되면서 CFD 수수료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올해 4월 CFD 시장에 진출한 삼성증권은 CFD 수수료율을 0.07%로 인하하며 업계 최저를 선언했습니다. 고액 자산가와 전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CFD를 통해 다양한 자산관리를 제한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메리츠 증권 역시 수수료율 0.1%를 내세우며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보유 주식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비대면 고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최소 1.9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CFD 시스템이나 운용 자체를 그분들이 하지 않고 외국 회사한테 넘겨요. 저희 입장에서는 남한테 주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타사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 있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말 대비 280% 성장한 CFD 시장.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CFD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CFD 시장을 선점하려는 증권사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